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기다리고 기다렸던 렛츠고 피카츄 한번 찾아왔습니다 야 이거 지금 제가 새롭게 얻은 포켓몬 볼입니다 오늘 완벽한 트레이너가 한번 돼볼게요 렛츠고!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피카츄 가자 안으로 들어가 너무 귀여운데 피카츄야 만나요 맞아서 반갑다 내 이름은 오박사 야 오박사님 이거 얼마만에 오박사님이에요? 이름이 뭐더라 라이벌 이름도 정해줘야 돼? 그는 크리넥스라고 하지 뭔가 멋있긴 한데 생각해보면 그냥 휴지 브랜드죠 어! 어! 피카츄야 빨리 피카츄 잡고싶다 렛츠고! 와우 까퉁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 피카츄 옛날에 옐로우 버전 있잖아요 1세대 그거를 리메이크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아.. 오박사님 아하! 아! 피카츄! 피카츄 받을 수 있어! 오박사님! 그 뭐하세요? 어? 아! 너희들 더 많이 알게 된단다 자! 포켓몬 주기로 했었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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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요! 하하! 아! 피카츄 넘나 커요운거 자! 바로 잡아야될거 같아요 자! 야생에 피카츄가 튀어나왔다 잡는 법을 연습해보자고 어rr! 좋았어! 피카츄 넌 내꺼야! 아..뭐야 이쁘네 오어어어어어 왜 이거окой되나 야 이거 잡히는 소리 나네 하하하 피카츄 잡았어 내가 진짜 잡는 거 같다 이렇게 하고 피카츄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것 치고는 훌륭하구나 좋았어 피카츄 넌 네꺼야 몬스터발에 갇혀있는걸 굉장히 싫어하는 피카츄답게 튀어나올것 같네요 볼까? 어 박사님 조금전에 두개였는데 세개로 늘었어요 어 방금 제가 잡은 피카츄 저기 돌아가있네 이번에 말로 볼을 확실히 손에 쥐거라 미쳤다 이거 아니 이거 너무 거의 커엽잖아 진짜 피카츄 피카츄는 휴지의 포켓몬이 되었다 정말 특이한 녀석이구나 하지만 휴지가 맘에 드나보고 자 휴가추를 손에 얻었습니다 피카츄 대 2B인거 보네 어 따라온다 구구가 대놓고 돌아가있네 아니 이제 포켓몬 이렇게 만나요? 어...어...어...어느 타이밍 맞춰야돼? 헛 와...아 이게 바로 잡히는구나 아 이거 잡는 맛은 솔솔하네 구구! 반격하지 않고 머리를 뿌려서 몸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지금 약간 튜토리얼 개념인 것 같아요 물건? 아까도 라지얼매였는데 이게 무슨 물건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잡는 방식은 포켓몬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기다려 전부가 아니야 아 이 크리닉스 이 자식 자 드디어 첫 번째 라이벌 배틀 들어갑니다 포켓몬 트레이너 크리닉스가 승부를 걸어왔다 이브이를 내보냈다 오 가라슈카 전기쇼크 우릅소리 꼬리 한번 흔들어볼까요 오 아니 여기서 급소가 떠버리네 전기쇼크 짜 아 아 지진 않겠지 전기쇼크 지지지지 후 이미 승부는 제가 이기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벌써 파트너가 된 모양이구나 어 이쁜 누나가 선물 하나 줬다 뭐죠 저거 아 이게 그거네요 그 피카츄 옷 입히기 할 수 있고 막 꾸미는 거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너무 귀여운데 한번 놀아줍시다 자 휴카츄를 손을 듣고 쓰다듬을 수가 있다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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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5만원짜리 거금드려가지고 산건데 뱀 얼굴 좀 보자 우리 자 지금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바로 통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뮬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5만원짜리 포켓볼 지르셔가지고요 여기 안에 류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나와라 류 소리 들려요 류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1렙부터 전설의 류 얻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렛츠고 나와라 나와라 류 좀 주세요 미우 나왔다 진짜 미우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제가 포켓몬 에디션을 산 보람이 있죠 어버이 휴지 어버이 휴지라고 하니까 뭔가 느낌 이상하다 나와라 류야 미우를 데리고 다니는 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자 배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뮤의 실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고 이번에 전설의 포켓몬인지 환상의 포켓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간지나는 포켓몬 그리고 귀여운 포켓몬 뮤의 등장 가지러워 뮤의 기술 뭡니까 아직 기술이 별로 없네 막치기 어택 일단 기본 스탯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애들이 때려도 별로 안 아파 오케이 이거구만 여기서 라즈베리를 집어서 먹어줘 먹어줘 아니 좋다 뺐지 말고 아니 뭐해 이거 먹어 먹어 얌 얌 얌 너무 커요 아 됐다 됐다 자 이렇게 놀아주는 거는 피카츄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상혜씨야 어딨니 난 잡고 싶다 이상혜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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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아 일로와 이상혜씨 형 왔다 형이 왔어요 좋아 1세대 포켓몬 중 한 마린 이상혜씨 나왔습니다 잡아볼게요 얍 아니 이거 먹여야겠다 자 먹이고 더럽게 안 잡히네 3 어? 아! 안돼! 가지마! 안 돼! 이상혜씨야 아 이거 잘 안 나온 애네 딱 보니까 아 공격 안 할 때 던져야 되는 거구나 아 아니 내가 포켓몬 고를 안 해봐가지고 라이프 버터풀 버터풀! 야! 버터풀이 나오냐? 야 일로와봐 너 하하하하 뜬금폰데? 야생의 버터풀이 튀어나왔다 얘 또 잡기 빡센 것 같다? 어이 얍 아니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아이씨씨 아이씨씨 허잇 케이 원답 오케이 잡혀라 딸 따잇 까잇 이번엔 안 놓친다 레츠키헣 히 흐으 흐으 너무 열받네 호잇 됐다 됐다 이거 무조건 잡았다 아아 나와라 오케이 이상혜씨 넌 내 거야 오케이 자 이제 파이리도 잡고 우리 꼬부기도 잡아가지고 1세대 포켓몬들 다 모읍시다 두번치기? 두번치기 뭔 스킬인데요 두개의 다리로 상대를 거쳐서 2회 연속으로 데미지를 줍니다 자 이제 회색시티로 왔습니다 오 크리넥스 책관 관장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배틀을 뜨나본데 여기에서 이제 첫번째 포켓몬 관장이랑 배틀을 뜰 수 있나봐요 자 현재 이제 회색시티 포켓몬 체육관 관장 웅! 웅이와의 첫번째 관장 배틀이겠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새로운 신작 렛츠고 피카츄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첫번째 배지 체육관 관장 웅이와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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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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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